제 이구아나가 흰똥, 검은 똥, 오줌 같은 끈적끈적한 걸 싸는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혹시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사료도 먹여야 해요? 상추만 먹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구아나를 데리고 다니면 안 좋은 건가요? 빨리 죽어요?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구아나의 배설물은 새와 매우 흡사해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짙은 색의 부분과 점성이 있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또 나중에 굳으면 하얗게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정상적인 상태에 의관하고 할 수 있는 배우님의 의관하는 아주 정상이에요. 병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음... 이구아나는 배변 습관이 아주 규칙적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불규칙한 배변인데요. 그땐 먹이나 소화기계의 질환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이구아나의 식사말이에요. 음... 이구아나는 물론 채식 동물입니다. 근데...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냥 상추만 먹이시면 안되구염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먹이를 주셔야 하는데 요선 먹이를 주는 퍼센테이지를 100%로 봤을 때 40%는 고칼슘 야채로 그리고 또 40%는 위에 고칼슘 말고 다른 영양가가 풍부한 야채, 나머지 20%는 과일 등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칼슘 야채란 짙은 녹색 채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영양가가 풍부한 야채로 먹이나 당근 또는 고구마 익힌 걸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콩도 주셔도 됩니다. 과일은 그냥 사과나 백, 딸기, 바나나, 포도, 복숭아, 자두 등등 가리지 않습니다. 사료를 주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비율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료를 줄 때는 수분이 충분하도록 물에 불려줘야 하고요. 야채도 곁들여 먹이셔야 좋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이구아나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시선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실 때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주면 좋아한답니다. 또 이구아나가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양배추나 배추엔 이구아나에게 안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지 마시고요. 미에 마한 것 중에서 바나나랑 포도, 당근은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구아나를 데리고 다닌다고 일찍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주 날렵하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선은 길들여야 헤어길 들이지도 않고 수도에서 꺼냈다가 잃어버리면 방황하다가 굶어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구아나 이쁘게 키우세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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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